전국 철도노조가 파업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공식적인 파업은 18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료됐으며, KTX와 일반 열차는 단계적으로 운행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화물 운송은 파업 기간 수준으로 운송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1일 증편한 부산-서울 KTX 종착역을 수서역으로 변경하고, KTX와 SRT 고속차량 통합 열차 운행, KTX-SRT 연결 운행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 14일부터 한시적인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